남자친구의 낯선 모습입니다. 오늘은 제보 사연이 아니고요. 지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입길에 오르고 있는 사연인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여자친구의 가족과 식사한 뒤에 이전에는 몰랐던 좀 낯선 모습을 보인 남자친구 정상이냐 이렇게 묻는 사연인데요. 일단 사연자 커플은 한 번씩 이혼을 경험한 돌싱 커플입니다. 남자친구는 아이가 없고 사연자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4년 동안을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부모님이랑 자리 한번 만들어줘라 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최근부터 왕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들과도 자주 만나게 됐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사연자네 가족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이렇게 다 같이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테이블에 나눠 앉게 됐는데 남자친구 사연자네 첫째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한 테이블에 앉았고요. 사연자 사연자네 둘째 그리고 친정어머니 이렇게 세 명이 한 테이블에 앉게 됐던 겁니다. 여기가 고깃집이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네 테이블은 남자친구가 고기를 거의 전담해서 구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기 잘 먹고 나와서 2주 뒤에요. 갑자기 이 남자친구가 사연자에게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굉장히 좀 예의 없는 말투로 아 나 그날 고기 엄청나게 구웠다 내가 고깃집 알바 된 줄 알았다면서 너네 아빠 고기 구워 먹어보라는 말도 안 하고 자기 손주 먹이느라 바쁘더라 이렇게 화를 냈던 거죠. 놀라서 사연자가 이런 남자 정상이냐 물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나서 격한 옷으로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남자친구가 화낼 만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럼 남자친구에게 화가 나는 자신이 정상인 건지 묻고 싶다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촬영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친입니다. 야 자연아 내가 너랑 4년 넘게 만났어도 우리 아직 결혼 안 했잖아. 나 손님이다. 나 니네 집 사위 아니거든. 그리고 그 자리가 고기 먹으려고 만난 자리야? 나보려고 만난 자리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 고기 한 점 먹어보라 말도 없이 진짜 니네 아빠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 인간적으로다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지금 과한 거야? 동그라미. 박 변호사님 거의 막 올라올라 그랬는데 손이 무거우셔. 다음은 여친입니다. 너 과해. 너 완전 과해. 야 박지훈 니가 사람이야? 너네 아빠? 그게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할 소리야? 니가 우리 엄마 아빠 만나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점수 좀 따보라고. 멍석을 깔아줬더니 고기 한 점 권하지 않아서 열받는다고? 아우 진짜 그러니까 니가 이렇게 똥배가 나왔지? 너 저리가 X. 자 박 변호사님. 납득이잖아 안 돼요. 이런 얘기 비속어람에 어떤 그런 말들을 썼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막 좀 건방지게 아니면 아주 좀 난폭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 제보자가 이렇게 사연을 어떻게 올려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고기 굽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행복하거든요. 고기 굽는 게 가장... 개인적인 취향이 좀 반영되면... 제향일 수 있지만 고기 굽을 때 가장 행복하고 남이 먹는 모습 보면 더 행복하고요. 아 진짜? 저는 나머지를 먹을 때 더 행복하고요.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더더군다나 처음 보는 자리면 오히려 얘기하는 것보다 고기 굽는 게 엄청 편해요. 매우 편합니다. 아 진짜요? 정말 편합니다. 그렇게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지간하면 소수서를 택해 주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교수님 그래도 손님인데 사위 될 사람 만났는데 한 점 정도는 자네도 좀 먹지 그래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건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4년 동안 만나고 싶다 사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 고기집 만남이 끝나고 바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2주 있다가 비속어를 섞어서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의 성격이 상당히 뒤끝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성이 싫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사실 본인이 꾸면서 먹으면 되잖아요. 좋은 거 골라서. 그래서 앞으로 이 남성이 적어도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여성분이 그것은 알고 결혼을 하시든 또는 하지 않으시든 그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얘기가 있죠. 아내가 좋으면 그 집 기둥 보고도 고개를 숙인다고. 일단 오 교수님은 뭔가 마음에서 멀어진 것 같다. 양병사님. 남성이 안 멀어졌으면 여성이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래서 조금 깊은 관계가 되기 전에 좀 초기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 정도는 해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만남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진짜. 이게 사실 뭐 고기를 누가 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분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을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라는 게 같이 음식을 먹는 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 식구가 될 사람들인데 한분은 어른이고 그 어른은 자기보다 훨씬 어린 아이를 챙기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고기를 누가 구워요 도대체. 그리고 고기 구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기 굽는 게 또 어르신이 앞에서 아이 먹이고 있으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충분히 먹고 남성. 저는 한 3명, 4명 구워주면서 저번에 다 먹어요. 저 남성분, 제가 보기에는 저 사연 올리신 여성분이 정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정 떨어지만 하다고 봅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엄청나게 쏟아내고 계십니다. 네, 대부분이 X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유애경님, 본색이 드러났다. 이사밤님, 쎄하면 헤어지는 게 정답입니다. 하셨고요. 따뜻한 봄날님, 조상님이 도우셨네요. 헤어지세요. 하셨는데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문터처블님, 일단 헤어지세요. 그런데 남친도 문제지만 그 와중에 아무도 권하지 않았다는 건 좀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